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자기 새언니한테 살해협박을 당했다는 그래서 무서워 죽겠다는 그런 시누이 데리고 왔습니다. 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봅시다. 무편집이에요. 제목 초무개념 그지시자 시누이 새언니가 야 너 죽인다? 이러니까 무섭다고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뼈가 박살났습니다. 언제? 시누이한테 욕을 하는 올케언니 너무 스트레스인데 좀 봐주세요. 저희 부모님 앞에서 새언니가 저한테 왜 밥을 한 번도 안 사냐고 면박을 줬는데 제가 밥을 사야 되는 건가요? 정확히 뭐 지한테 얻어먹은 것도 아닌데 우리 오빠한테 얻어먹은 거였거든요. 오빠랑 저랑 어렸을 때부터 허물없이 지내가지고 오빠가 항상 맛있는 거 먹을 때마다 또는 좋은 거 있을 때마다 저를 불러줘요. 또 오빠 결혼하고 나서는 제가 친구들이랑 오빠 회사 점심에 찾아가서 그러면 오빠가 점심 사주고 제 친구들도 그래가지고 저희 오빠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올케언니 때문에 너무 기분 나쁜 상황이 왔어요. 오빠랑 새언니 외식할 때 오빠가 저를 불러줘요. 같이 먹자고. 근데 이거 지가 아니라 저희 오빠가 불러서 간 거잖아요. 그리고 어제는 저희 엄마 생일이라서 다 같이 외식을 한 건데 저희 엄마 아빠한테 어머님, 아버님, 아가씨는 왜 밥 한 끼를 안 사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저희 부모님한테 완전 혼났어요. 그리고 제가 따지고 싶은 건 새언니가 지 돈으로 산 것도 아니고 오빠 돈으로 밥을 얻어먹은 건데 이게 왜 잘못이냐는 거죠. 오빠가 동생한테 밥을 사주는 게 결혼하고 나면 못할 짓인가요? 아, 그리고 저번에는 이런 적도 있었어요. 저번처럼 가족 외식자리에서 저 화장실까지 따라오더니 저한테 정확히 뭐라고 했냐면 야, 너 내가 좋게 좋게 말하니까 만만해 보이냐? 뒤진다? 이런 적도 있어요. 그때부터 저를 싫어하는 것 같은데 저때 진짜 너무 무서웠고요. 살해 협박이잖아.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랑 오빠가 있으면 다시 존댓말을 해요. 아가씨 이러면서 이거 완전 두 얼굴이라 소름끼쳐요.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야, 이 썩을 열어라! 너 몇 살이냐? 딱 봐도 미자는 아닌 것 같고 최소 대학생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아니, 도대체 친구들을 왜 데리고 다니면서 밥을 얻어먹이냐? 그럴 거면 네가 사주든가 니네 오빠가 봉이야 뭐야? 그리고 남의 부부 외식자리에 왜 끼고 날지요? 어? 눈치도 없는 게 꼴값은 바가지로 떨고 앉았네? 뭐 소름? 네가 소름이야, 이씨. 2번 예? 친구들이랑 오빠 회사에 가서 점심을 얻어먹었다고요? 아니, 왜 그러고 살아요? 혹시 기생충이세요? 3번 결혼하면 부부 돈이야. 부모도 있는 게 그걸 모르냐? 너 초딩이야? 그리고 오빠한테 네 친구들 밥을 왜 사달라고 난리야? 그리고 그걸 얻어 처먹겠다고 그 먼 길을 가냐? 물론 초, 중, 고등이면 이해를 해. 왜? 아직 철이 없는 어린 나이니까. 근데 만약 네가 20대 이상이라면 그냥 닥치고 욕을 먹자고? 4번 야, 새언니한테 말끝마다 지지지. 완전 싸가지 없는 시누이네. 네가 나중에 남친이 생겨 데이트를 하는데 그 남친이 자기 동생 이쁘다고 맨날 불러서 같이 밥 먹고 그러면 쓴이는 그 동생이 겁나 귀여울 거예요. 내 말이 맞죠? 그리고 그 동생이 마, 우리 오빠 돈으로 먹는 건데 지가 뭔데? 이렇게 말을 해도 엄청 사랑스럽고 예뻐 보이는 거죠. 남친이 자기 엄마는 이런데 못 와봤다고 쓴이랑 좋은 거 먹으러 갈 때 모시고 가고 그리고 그 엄마가 마, 내 아들 돈 쓰는데 네가 뭔 상관이고? 이렇게 말을 해도 너는 아무 소리 하지 마세요. 5번 아니 이건 또 뭐야? 신종 또라이야? 아니면 주작인가? 야, 부부는 경제 공동체라는 말 그런 것도 모르는 모자랏냐 아닌가? 6번 내가 널 보면서 나는 절대 이런 무개념 시누이는 되지 말아야지. 나 스스로 다시 한 번 더 다짐을 해본다. 애가 개념이 개떡 같으니까 친구들이란 것들도 똑같이 배우지 못한 티를 팍팍 내면서 우르르 몰려다니네. 7번 에이 설마 주작이겠지. 자기 오빠 회사 점심시간에 맞춰가지고 지 혼자도 아니고 친구들까지 데리고 가서 밥을 사달라 해서 얻어먹는다고? 그걸 먹어? 넘어가? 미친 거요? 맞아. 이게 진짜라면? 그리고 내가 쓴이 새언니라면 나는 저렇게 좋게 말로는 안 넘어가. 반쯤 죽여바리지. 8번 야 이 쓴이 댓글 썼다가 지우는 거 개웃기네. 왜? 찔리냐?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오빠한테 고개 한 번 못 사는 게 말이 되냐고. 그리고 직장을 또 왜 찾아가? 너 진심으로 눈치 팔아먹었냐? 어허? 거기다 친구들까지 다 데리고 간다고. 아니 무슨 미쳐도 적당히 미쳐야 욕을 안 하지. 니네 오빠 이대로 이혼당하면 마음껏 얻어먹어라. 너 그렇게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니네 오빠 이혼 확정이니까 노력을 해봐. 아니면 너 때문에 시댁과 연 끊어가지고 그런 거. 너는 전자가 더 좋지. 오빠 이혼하는 거. 그래야 맨날 밥을 얻어먹으니까. 대댓글 맞아요. 어린아이도 아니고 성인이 됐으면 지가 얻어먹은 거 작은 담래 정도는 할 줄 알아야지. 얘는 마인드가 아예 그래. 오빠 돈은 내 돈이야. 완전 개 뻔뻔하네. 부모가 말을 해도 못 알아 쳐먹으니. 너는 어쩔까? 죽일까? 2번 와 얘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진짜 괘씸하네. 오빠 돈은 오빠 내 가정 돈인 거야. 세월니 포함해서 적금 넣고 대출금 갚고 애 키울 돈을 너랑 니 친구들한테 써야 하는 이유를 니가 설명 좀 해봐라. 오빠 용돈으로 너 만난 거 사주는 거라고 하고 싶냐? 그럼 양심적으로 너 혼자 쳐 얻어먹던가 친구들은 뭐야? 두 번째 사연입니다. 역시 무편집이에요. 봅시다. 원지. 대학생 딸 때문에 죽겠습니다. 좋은 부탁드립니다. 대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막 대학을 입학한 큰 녀석이 속을 썩여서 문제예요. 일단 저희 집은 통금이 기본 밤 9시입니다. 요즘 세상이 하도 흉흉하고 또 그런 걸 떠나서 일찍 귀가해가지고 나쁠 건 하나도 없잖아요? 저랑 애 아빠가 가족과의 시간을 중시하는 편이기도 하고 말이죠. 그랬는데 몇 달 전 올해 초 작년 12월 31일에서 올해 신정으로 넘어가는 그날 그때 자기도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친구네 집에서 하루 자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요. 저희 딸아이 초등학교 때부터 친하던 친구고 또 그 아이 엄마와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 알았다. 한번 그래봐라 하고 보내줬죠. 그런데 나중에 그 아이 엄마와 말을 하면서 알고 보니까 이것들이 밤새도록 지역 번화가에서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고 놀았다는 겁니다. 그 아이 엄마는 그걸 다 알고 있었고 허락도 해줬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요. 애들도 그렇지만 이 여자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희 애 말로는 자기네 학교 애들 모두 그렇게 한다는데 글쎄요. 저는요. 애가 한번 거짓말을 했으니까 이것도 거짓말일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누가 그렇게 해요. 누가. 다들 9시 10시 안에 집에 들어가지. 아무튼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저희 집안이 완전 뒤집어졌어요. 애 아빠도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지요. 뼈 빠지게 일을 해가지고 서울 명문 공대에 보내놨더니만 술이나 처마시고 쳐 놀아다닌다고. 뭐 그렇게 해서 저희 딸아이도 반성하고 조용히 넘어갔어요. 일단은.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2월부터 무슨 과 모임이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동아리 모임이니 먼 모임이니 해가지고 술에 쩔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또 저 몰래 알바도 시작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안되겠다 싶어서 통금을 7시로 바꾸고 아예 술도 못 마시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지금 일주일째 저희 부부하고는 말도 안하고 지 동생하고만 말을 해요. 저희 작은 애도 엄마 아빠가 너무했어 이런 말만 하고. 아니 여러분 대학생들은 원래 공부가 본분 아닌가요? 1학년 때부터 벌써 이래가지고 되는지. 참 어이구. 아마 딸아이랑 몇몇만 이렇지 나머지는 다 공부하고 그렇잖아요. 저희가 잘못된 겁니까? 이런 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절실합니다. 댓글 1번. 통금 9시라는 부분에서 더 안 읽고 그냥 내렸어요. 가치가 없어. 야 이 미친 인간님아. 해도 해도 적당히 해야지요. 댓글. 아니 엄마 아빠 둘 다 대학이라는 걸 아예 한 번도 안 가봤나? 못 갔어요? 이러다가 니 딸내미 엔티라도 가면 기절하겠네. 2번. 저기요. 말 똑바로 하세요. 그쪽 부부가 뼈빠지게 일을 해서 서울 명문대에 보낸 게 아니고요. 딸 스스로가 뼈빠지게 공부해가지고 명문대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일 알지를 할 거면 도대체 애를 왜 낳으셨어요? 딸이 그래도 착하니까 그렇지. 그렇게 자꾸 스트레스 주고 억압하면 살자 시도합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그랬다고. 댓글. 이거 인정해요. 성격 착한 애들은 억압된 환경 속에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자라면 꽁꽁 시도를 하기도 한다고. 3번. 이 부부는 보니까 학창시절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주변에 친구들이 아무도 없나 보네. 그렇구만. 3번. 아줌마 그렇게 살지 좀 마시오. 딸이 당신 인형입니까? 내 장담하는데 그 통금 절대 오래 못 갑니다. 딸이 집을 나가버리든지 아니면 아줌마 당신 스스로 없애든지 둘 중 하나일 거야. 딸이 애도 아니고 성인인데 당신이 그걸 잡는다고 집을 못 나갈 것 같아요? 충분히 알바 같은 거 몰래 해가지고 나갈 수 있고 그런 뒤에 연 끊기면 두 분 다시는 못 보는 수가 있다. 너 이 판 화면에서 평소 보는 게 뭡니까? 허구한 날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연 끊었다고 글 올라오는 거 못 봤냐고. 아니 이건 뭐 생각을 못하는 건지 머리가 나쁜 건지 당신이 애를 통제할 능력이 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어떻게든 나갈 방법은 얼마든지 많이 있으니까. 5번 저기요 아줌마 저도 대학교 4학년인데 놀다가 새벽 1시 넘어서 들어온 적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해도 학점은 늘 3점대 중반 이상 유지했고요. 진짜 아싸 마냥 집 학교 집 학교 집 학교 이렇게 왕복할 게 아닌 이상 학회나 동아리 같은 거 한두 개 하기 마련인데 그런 거 하다 보면 늦어질 때가 훨씬 더 많은 거고 시험 기간 때에는 애들이랑 같이 독서서관에서 밤새도 공부해요. 밤새도로 공부 안 해봤죠. 6번 아이고 이러다가 나중에 딸내미가 30 중반 넘어서도 미혼이면 결혼 안 한다고 구박하면 뭐라 할 거 아니겠죠? 대젝글 아우 미친 그래요. 이래놓고 30살 넘었을 때 너는 남자도 없냐? 결혼 안 하냐? 아니 단들 다 결혼하는데 너 뭐하냐? 일단 거지같은 소리하기만 해봐라. 예전에 이런 사연 하나 있었죠. 엄마가 딸을 통금 6시인가 7시인가 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야. 그런 딸이 당연히 친구도 없고 연애 한 번 못해보고 그냥 말 그대로 아싸였어요. 그런 딸이 30 중반인가 되니까 엄마가 너는 왜 연애를 안 하냐? 남들 다 시집가하면 너 뭐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딸이 터져서 의자로 엄마를 찍어버린 핏덕으로 만들어버린 사연이 있었습니다. 링크 걸어드리고 싶은데 그때 폭력이 어쩌고 저쩌고 노 딱 먹어가지고 지웠어 내가! 그지같아. 보니까 이 집 딸내미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친구도 애인도 없이 혼자 살다 혼자 죽겠네. 7번 도대체 뼈 빠지게 일을 해가지고 딸을 명문대에 보냈다는 건 무슨 논리입니까? 중고등학교 유학 보내서 외국으로 대학 보낸 게 아니고 국내 입시로 들어간 거라면 이건 100% 딸의 노력입니다. 물론 부모니까 밥 먹이고 신경을 쓰긴 했겠죠. 근데 거기까지고 진짜 노력 공부를 한 건 딸이 한 거라고요. 참 그 딸 착합니다. 이제 성인인데 적당히 하세요. 딸한테 고마운 줄 아시고 더 나이 먹으면 너 의절당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지가 뭐 삶에서 공부라는 걸 해봤어야 알지. 그래 부모니까 걱정되는 마음 그런 게 이해 못할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구속을 해버리면 오히려 반발심만 더 생기고 참 깝깝하죠. 자기들도 그 나이를 살아봤는데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인지 왜 그걸 모를까? 그렇죠? 아무튼 적당히 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